2. 2. 3. 5. 5. 5. 뭐하고 있는거에요? 뭐하고있는거에요? 아! 뭉친거를 떼고 있습니다! 5. 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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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4. 8. 5. 10. 10. 10. 10. 9. 10. 10. 재치원 안 모르시오 선배님? 재치원 오빠 모르는데 제가 지푸리 갔다가 만성 오빠가 바구건 철사협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박가져봐! 이렇게 받아서 아 이거 무서워 저희 언니 공장 때 박힌 재협 박살인데요 저희 철사에 나오고 싶은데 저희 섭외해주시면 안 될까요?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 바로 전화하자 원래 사람은 삐져버려야 된다 이 뭔 개소리야! 첫번째랑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다음번전에 우리 앉자고 얘기했던 그 순간대 때 그때만 앉아있고 이렇게 목까지 서있고 그 다음에 매들리끝나오고도 계속... 회장에도 잘 안하는데 하지 이런거 이제 제가 시키지도 않고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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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출주노 예레미야 형제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십시오 큰 박수 받으십시오 즐거워하여 나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자 중국을 만나고 온 집으로 지금 갑니다 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안령이 돌아가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? 아 아 오 오 아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지내신다고? 짜증난다 오늘 난입한 소감 한번 난입은 언제나 행복한것 같아요 아 뭐야 자기가 맨날 주인공인줄 알아 어 내가 뭐야 저 오늘은 자제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지갑할 때 특히 거짓말이에요. 한쪽의 언니랑 한쪽의 두 오빠가 양쪽에서 저를 막 밀치면 점점 좁혀오면서 지갑할 때는 내가 그냥 좀 붙여서 구경했는데 지갑을 공부인사님 오늘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. 늘 항상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이 자리에 만들어주시고는 하느님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만들어주신 모습 때문에 항상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. 하느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오늘 기타로 올라오신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. 원래 기타였어요. 나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원래 기타였고 베이스를 어쩔 수 없이 민호 때문에 민호를 기타 치기 위해서 하여튼 됐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. 오늘 소감 한 번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즐거우세요. 안녕. 우리 순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순수 팀장 예지로 마르채리노입니다. 고음 잘 뽑혔나요? 오늘이 마리아님의 신들림 피아노 덕분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큰 사고 없이 삑사리 없이 잘 맞췄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내 영혼을 왜 계속 찍어 왜 계속 여름에도 소감 한 번 얘기해 여름에도 소감 한 번 얘기해 컷 고맙습니다. 이 모든 말씀 우리 집에서 소감했습니다. 아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